안녕하세요. 칠기조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듬과 죽음을 대하는 선인의 지혜. 정춘보다 푸르게 산보다 짙게. 지은이는 박수밀, 발행은 빈빈책방입니다. 이 책은 동양고전에서 나이듬과 죽음에 관한 글을 모아 해설하고 고전문학의 정통한 저자 박수밀의 단상을 덧붙인 책입니다. 박수밀 작가의 오우아는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나이듬과 죽음에 관한 옛사람의 지혜와 권면이 담겨있는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나이듬에 흰머리가 많아지고 눈은 점점 흐릿해지면서 늙어감을 실감하고 죽음을 자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다가 종국에는 내가 떠나는 일인가 싶다고 하면서 동양고전에서 늙음과 죽음을 소재로 한글을 자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정리하고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동양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과 나, 가족, 친구, 지인을 애도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부에서는 늙음에 관해 이야기하는데요.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나고 치아가 빠지는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위축되더라도 오히려 노년기에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인내, 오랫도록 쌓은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전에서는 나이듬과 죽음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이 언젠가는 맞이하는 공평한 도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누구도 늙음과 죽음을 나쁘다고 판정할 수 없다. 나쁘다고 인식하는 내가 있을 뿐이다. 기력은 쇠알지언정 꿈꾸는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깨우치다. 모든 인생은 늙는다. 늙음의 진짜 문제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름이 늘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 늙음이 가져다주는 지혜는 오래 묶인 포도주처럼 깊고 그윽하다. 늙어갈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분발에 마음을 지닐 일이다. 늙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과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잘 살펴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다. 천천히 부드럽게 살아야 오랫동안 지속한다. 저녁노을이 더 아름답다. 날이 저물면 오히려 노을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한 해가 저물어갈 때 감귤은 향기를 풍긴다. 그러므로 말년길 늙음하게 군자는 마땅히 정신을 백배 가다듬어야 한다. 홍자성 책은답 저물력의 노을은 한낮의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인다. 오렌지와 귤은 한 해가 저물어갈 때 더욱 진한 향기를 자아낸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늙어갈수록 젊은 시절엔 지닐 수 없었던 지혜가 풍청해진다. 젊음이 폐기와 용기를 준다면 늙음은 지혜와 성숙을 가져다 준다. 늙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늙음의 진짜 문제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름이 늘어가는 것이다. 육신은 누세해지더라도 마음이 낡아서는 안 된다.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많다. 그러므로 늙어갈수록 더 정신을 가다듬고 분발에 마음을 지녀야 한다. 프랑스의 화가인 폴 고갱은 나이가 들수록 눈이 밝아져 세상이 더 속속들이 보인다라고 했다. 오한 광무제 때 장인인 마오는 대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궁하게 되어도 더욱 굳세고 늙어서도 더욱 씩씩해야 한다라고 했다. 늙어서야 비로소 세상을 놀라게 한 이들은 수없이 많다. 나이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무력을 조심하라. 군자에게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경계할 것이 세 개 있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한창 강함으로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으며 늙으면 혈기가 세잔해짐으로 경계할 것이 무력에 있다. 노노 캣시 젊은 시절엔 혈기가 치솟고 감정이 앞서기 쉬움으로 색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시 40대에는 혈기가 강하고 성취욕도 강함으로 다툼을 멀리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 50세 이후에는 혈기가 세잔해짐으로 욕정은 줄어들지만 대신 재물이나 음식 등의 탐욕을 조심해야 한다. 탐욕은 나이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 아니 늙어갈수록 탐욕에 휘둘려 더욱 움켜지려는 사람들이 있다. 탐욕이 지나치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진다. 젊은 시절엔 꽃을 꺾으려 하겠지만 늙어서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노인은 움켜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 늙으면 가르치라. 군자에게는 세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늙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죽어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궁궁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젊어서는 나이든 다음을 생각해 공부하고 늙어서는 죽은 뒤를 생각해 남을 가르치며 풍족할 때는 궁궁할 때를 생각해 베풀어야 한다. 순자 법행 젊은 시절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나이가 들어서도 남을 가르칠 만한 덕망이 없다면 죽고 나서 슬퍼해줄 사람이 없다. 갖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면 자신이 궁궁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 노후가 편안해질 것이다. 늙어서는 탐욕을 멀리하고 남을 인도하라. 죽으면 많은 사람이 슬퍼할 것이다. 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자라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의 손길이 기다릴 것이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네. 인생은 뿌리도 꼭지도 없이 길 위에 먼지처럼 떠다니는 것 나뉘어 흩어져 바람 따라 굴러다니니 이는 변함없는 몸이 아니라네. 태어나면 모두 형제 되는 거 어찌 꼭 한 핏줄이어야 하리. 기쁠 때는 응당 즐겨야 하니 한 말 술러 이웃과 어울려 보네.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새벽은 두 번 오지 않는다. 젊을 때 마땅히 힘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도연명 도연명지 인생은 부평처처럼 뿌리를 정착시키지 못한 채 떠다니는 낙은에 같은 것이다. 길 위에 먼지처럼 떠다니다가 어하는 사이에 늙음이 찾아온다. 당나라 시인인 임관은 소년행에서 밝은 날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여 젊은 날의 헛된 삶을 반성하고 의미있게 살아갈 것을 권고한다. 하루에 새벽은 두 번 오지 않듯이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아무 고민 없이 방탕하게 노는 사이 젊음은 순식간에 가버리고 아름다운 얼굴은 삽시간에 푸석해진다. 더 열심히 살 걸 후회도 이미 소용없다. 세월은 앞으로 흘러갈 뿐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젊을 때 힘써 준비하자. 일생의 실수 있는 날 사람의 병은 쉬지 못해서 생기는데 세상은 쉬지 않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왜일까? 사람의 수명은 길지가 않아서 백년의 수명을 누리는 자는 만명에 하나둘 뿐이다. 백세를 산 사람이라도 어릴 때와 늙고 병든 횟수를 제외하면 건강하게 산날은 불과 40에서 50년이다. 그 사이에 성공과 실패, 영화로움과 욕댐, 즐거움과 슬픔, 이로움과 해로움이 내게 병이 되어 정신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면 웃으며 즐겁고 쾌활하게 쉬었던 날 역시 몇 달에 불과하다. 하물며 백년도 살지 못하면서 끝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불임을 당해 끝내 신라를 기약하지 못하는 것이다. 강희명 사숙지지 만유정기 인생은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고자 백년이다. 그 가운데 병들고 다투고 질투하고 괴로워하며 아등바등 살았던 날들을 제외하면 웃으며 행복했던 날은 고자 몇 달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앞날에 대한 근심 때문에 쉴 날조차 기약하지 못한다. 더욱이 현대인은 쉬고 싶어도 뒤처질까 불안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하루에도 나를 돌아볼 단 한 시간의 여유도 없이 앞만 향해 달려간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에 잊지 않다. 도착했더니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면 어찌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달리던 길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가만히 돌아보자. 제대로 쉬어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늙음과 촛불 사광이 말했다. 어려서 배우는 것은 해가 아마 떠오를 때와 같고 젊어서 배우는 것은 해가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며 늙어서 배우는 것은 밤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젊은 시절 배우면 더 없이 좋지만 이미 늙어 배워도 늦었다고 말하지 말라. 촛불을 밝혀도 어둠은 밝아지니 끊임없이 비추면 밝음은 개서 이어진다. 해와 촛불이 비록 다르지만 밝음은 같고 그 밝음은 같지만 그 맛은 더욱 참대다. 위나라 무공은 나이 아흔에 시를 지어 늙어서도 더욱 힘썼으니 그는 나의 스승이로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진다. 기운은 갈수록 약해져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곧 죽을 터인데 더 시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화창한 아침과 장창했던 한낮은 지나갔고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히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작가는 말한다. 늙어 배우는 것이 깜깜한 밤중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이 미미하더라도 어두운 밤을 환히 비추고 계속 켜두면 밝음은 이어진다. 촛불이 해처럼 환하게 비출 수는 없다 해도 촛불의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 오히려 밝은 대낮에 비추는 태양보다 한밤중에 비추는 촛불이 밝음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낸다. 늙어가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지는 것이 슬픈 것이다.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 늙음이 가져다주는 지혜는 오래 묵힌 포도주처럼 깊고 그윽하다. 늙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둠을 밝히려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늙어간다는 것은 기쁨과 설렘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장수를 주지 않은 이유 대저장수는 조물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나무와 바위에 주고 물고기와 거북이에게는 주면서 유도 인간에게 가볍게 주지 않는 건 무슨 까닭일까 나무와 바위는 스스로 장수할 뿐이라 하늘의 일에 상관하지 않고 물고기와 거북은 오래 살수러 신령해진다. 오직 인간은 그렇지 않아서 열기가 쇠하면 지각이 쉽게 혼미해진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망치고 덕을 손상하기도 하니 그 때문에 하늘이 망설이는 것이 아닐까 만약 사람이 다행히 하늘이 망설이는 것을 얻었다면 힘쓰고 애써 부지런히 닦아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힘써 일하는 자는 한 시가 하루라도 하늘이 준 지극한 보물을 헛되이 버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영휴 탄만지 헌나 홍문백의 한갑을 축하하며 조물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온과 생명이 오래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무와 바위, 물고기와 거북에게 긴 수명을 주었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에겐 아무리 길어야 고작 백년도 안 되는 수명을 주었다. 왜 인간에게 나무와 거북보다 적은 수명을 준 것일까? 나무와 바위는 스스로가 오래 살기에 조물주가 관여하지 않는다. 물고기와 거북은 오래 살수록 신령해진다. 그러나 인간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기력이 쇠하고 정신은 흐리멍텅해지며 기억력은 감퇴한다. 그리하여 노욕을 부리고 이를 그르치며 노망을 부리기도 한다. 이에 하늘은 주저하고 망설이며 장수를 허락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늘이 망설이는 장수를 누린다면 성실하게 몸과 마음을 닦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혜환 이용유가 자신보다 열 살 어린 매재의 황갑을 축하하며 쓴 글이다. 매재는 사원부의 헌납이라는 표수를 하고 있었다. 맡은 일에 걸맞게 그 책임을 다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한다면 매재도 오래 살 것이라는 권면을 담았다. 늙어서는 일하지 말자 누에 늙어 고치되어도 제 몸은 못 덮고 벌은 줄여가며 꿀 만들어도 다른 사람 차지하네 알아두자 늙어서도 집안 걱정하는 자 두 벌레의 헛수고와 같음을 백거이 백시 창경집 스스로를 경계하는 시 누에는 늙기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마침내 고치가 되어 비단실을 뽑아내지만 자신으로부터 뽑은 실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꿀벌은 굶주려 가며 날마다 열심히 꿀을 모으지만 끝내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자신은 계속 모으기만 한다. 늙어서도 돈임네 재산임네 욕심낸다면 이 벌레들과 무에 다른가 명심하자 늙도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챙기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사람들아 죽을 때는 다 남주고 빈손으로 간다. 늙어서는 집안 걱정, 바깥 관심 다 줄이고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즐기며 살아가면 그뿐이다. 죽음을 성찰하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를 경험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죽음의 세계를 다녀온 사람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현자들이 죽음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서양은 현세와 내세를 구별하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반면 동양은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으며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은 태풀이에서 돌고 돈다. 삶이 좋은 것이라면 죽음도 좋은 것이다. 이지는 말한다. 가버리는 것을 슬퍼 말고 지금 여기에 삶을 슬퍼하라. 그릇을 두드리며 노래한 이유 장자의 아내가 죽자 해시가 문상 갔다. 장자는 마침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시가 물었다. 함께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늙어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다니 심하지 않은가. 장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아내가 죽을 당시엔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어. 그러나 그 근원을 살펴보면 본래 삶이란 없었네. 비단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네. 형체만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 기도 없었네. 흐릿하고 어두운 데 섞여 있다가 변해서 기가 생겼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겼으며 형체가 변하여 삶이 생긴 것이네. 지금 다시 변하여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되풀이하여 운행하는 것과 같네.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큰 방에 편안히 누워있네. 그런데 내가 울며 불며 시끄럽게 곡을 한다면 스스로 하늘의 명을 잘 모르는 것이 되네. 그런 까닭에 곡을 멈춘 것이네. 장자 지라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더는 그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슬픔이다. 그런데 장자는 아내가 죽자 곡을 하기는커녕 두 다리를 쭉 벗고서 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상식으로 보자면 장자의 행위는 해기하기 그지없다. 정신병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자는 정동장애나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아 몇 주간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장자는 죽음의 본질을 깨달은 것이다. 장자도 인간이고 감정을 지닌 존재이므로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엔 묻혀 슬펐다. 그러나 장자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죽음의 근원을 들여다보았다. 태어나기 이전 생명의 기원을 살펴보면 삶도 없고 육체도 없었다. 흐릿하고 어두운 속에서 기가 생겨났고 기에서 육체가 육체에서 삶이 생긴 것이다. 삶이 끝나면 죽음에 이르고 죽고 나면 흐릿하고 어두운 속으로 들어간다. 흐릿하고 어두운 속에 섞여 있다가 다시 기가 생긴다. 꼭 기와 육체와 삶과 죽음은 계속해서 서로 돌고 도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사계절이 반복해서 순환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내의 죽음은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 뿐이다. 그러니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어찌 울며 불며 고굴할 수 있겠는가. 나의 죽음을 들여다보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픔을 느끼지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존재와의 영원한 헤어짐이며 모든 존재로부터의 망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한다. 이 서년들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기록하는 글을 남겨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신은 자만시의 형식으로 산문은 자명이나 자디의 형식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취를 회고하고 자신을 애도하였다. 도연명은 자기 죽음을 가상으로 체험하여 자신이 죽어서 관에 묻히는 과정부터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정과정을 들여다보았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들여다보라. 이제 잘 죽는 법을 배우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꿈꾸다 죽은 늙은이 나 태어나 사람이 되고 나서 어이의 사람들이 다하지 못했나 젊어서는 명예와 이익을 섬겼고 나이 들어 행동이 칼팡질팡 했지 고요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운 것은 일찍 깨닫지 못했다는 것 후회한들 들이키기 어려워 잠 깨면 방망이 지라듯 가슴이 심하게 요동치네 더욱이 충과 효를 다하지 못했으니 이 밖에 무엇을 따지겠는가 살았을 땐 하나의 죄인이고 죽어서는 궁황귀신 되겠구나 다시 또 헛된 명예에 솟아오르니 돌이켜보면 걱정 근심만 더할 뿐이네 나 죽은 뒤 무덤에 표시할 적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야 하리 거의 내 마음을 이해한 것이니 천년 뒤 이 마음 알아주는 이 있으리라 김시수 매올 땅지 나 태어나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몇이나 될까 처음엔 뜻이 높고 이상도 컸지만 명예와 이익을 쫓느라 젊은 시절을 보내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작년 시절을 거치곤 하면 어느덧 늙음이 기다리고 있다 삶을 후회한들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지켜왔는가 생각해보면 그마저 부끄럽다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가면서도 여전히 헛된 명예에 연연해하는 나 그럼에도 가슴 깊은 곳에 새겨왔던 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나 죽은 뒤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준다면 내 뜻을 이해한 것이라 하겠다 매월당 김시습이 50대 초반에 쓴 시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국의 신동으로 널리 알려진 인재였다 하지만 그가 스물한 살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 이에 절망한 김시습은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살은 뒤 병생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번민하면서 병생을 여기저기 떠돌다가 세상을 마쳤다 비록 오늘은 무얼 먹고 내일은 어디에서 자야 할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신세였지만 이웃과 백성의 삶을 아파하는 삶을 살다 갔다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를 위해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꿈꾸다 죽은 늙은이였다 조목과 함께 썩으리 행실은 남을 뛰어넘지 못했고 덕은 남에게 미치지 못했네 강호에서 그늘막을 보내나니 해와 달은 깨끗하기도 하다 살아서 세상에 도움을 주질 못했으니 죽어서 후세의 이름을 못 전하겠네 애오라지 조화를 따라 생애를 마쳐서 기꺼이 초목과 함께 썩으리라 김임 야음지 나를 애도하다 선한 일하며 살아가기를 바랐지만 삶은 자기 한 몸 돌보기도 녹록지 않다 그러는 사이 이러구러 세월은 흘러 늙고 말았다 돌아보면 남보다 나은 행실을 보인 것 같지도 않고 남에게 좋은 은덕을 끼친 것 같지도 않다 전원으로 돌아와 사노라니 해와 달은 맑기만 하다 보탬이 되는 삶도 살지 못했고 후세에 이름을 남길 업적을 끼친 것도 없으니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다가 나무와 함께 썩을 것이다 김임이 쓴 자만시이다 자만시는 생전에 자기 자신을 애도하는 시를 말한다 그는 살아서 제대로 이룬 것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기꺼이 자연과 더불어 흙으로 돌아가겠다는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임이 늙어 병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약 들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말했다 어찌 약을 먹어서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위에 자만시를 짓고 나서는 자식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너희 아비의 병생 행적이 이 가운데 다 들어 있으니 굳이 남에게 요청해서 과장할 필요 없다 그리고는 6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연의 조아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리니 60인생을 감히 짧다 하랴 다만 스승과 벗을 잃게 되고 남길 만한 선행 없음이 한스럽다 혼은 흩어져 어디로 가나 무덤 앞 나무에선 바람이 울부짖네 사는 동안 나 알아주는 이 없었으니 누가 곡하며 내 죽음에도 하랴 설령 아내와 자식이 운다고 해도 어두운 땅 속에서 내 어찌 들으랴 귀한 자의 영화도 살피지 않았는데 천한 자의 욕댐을 어찌 알랴 푸른 산 흰 구름 속에 돌아가 누우면 부족함 없으리 최기남 구곡 시고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다가 끝내는 내가 떠나가는 일이다 자신이 죽을 때는 많은 이들이 애도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이 적고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었으니 누가 내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한단 말인가 설령 아내와 자식을 비롯한 가족이 슬퍼해준다 해도 나는 이미 땅 속에 묻혀 있으니 알 길도 없는 것이다 잘 되거나 못 되는 거 기림을 받거나 욕을 얻는 거 굳이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따지려고 할 것도 없다 인생은 그저 형편대로 살다가 푸른 산 흰 구름 속에 묻혀 죽으면 그뿐 조건에 연연하며 살아갈 건 없다 죄기남이 63세에 쓴 시이다 시인은 몇 해 전부터 왼쪽 귀가 먹어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했고 이제는 오른팔에 탈이 생겨 굽히거나 펴지도 못했고 짐과 뜸으로 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았지만 병은 낫지 않았다 기력이 점점 쇠져 간다는 걸 느낀 시인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실감했다 이에 도연명의 자만시를 읽고 슬픈 감정이 일어나 마음을 달래려고 쓴 시이다 중인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해 가난한 삶을 살아간 시인의 삶이 은연 중에 스며 있다 천한자의 욕댐은 그 자신의 삶을 말한 것일 터이니 영화롭게 살든 공궁하게 살든 뭐가 대수냐는 자기 위로가 묻어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이 듬과 죽음을 대하는 선인의 지혜 정춘보다 푸르게 삶보다 짙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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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